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억 천재금으로 간을 넣습니다. 계란 맛살 맛살 햄도 2개 우뎅도 2개 단무지는 1개 우엉도 2개 오이도 1개 꿀라리 먹고있어요. 꿀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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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라 이제 우리 팀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쓰레기가 남아있어서 갈 때 다 수거해갈거에요 여기 진짜 많아 얘는 그래도 원래 이렇게 생긴 것처럼 생겼네 내꺼는 콩비지 부족하게 줘달라고요 마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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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숯밥 나왔는데 이런지 다들 숯밥 하나씩 둘씩 갖고 있는거 여기도 고양이가 있네요 애기 애기 이리로 와봐 요노 엄청 이쁘다 엄청 이쁘다 맘마죠? 맘마? 맘마죠? 간식 줘도 돼요? 네 허락을 맡겨줘야 되니까 애줄까? 여기 사람 많으니까 야옹 아니야? 너 야옹 아니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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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뎁하다 나가 맛있지? 마을을을이라 x2 내게,ед saturation 밥,찾아먹었나볼까? 아주 싱싱한거라 야,쟤가 찾아먹었어 왕복하게 찾아먹었네, 오늘은 천재고양이 내 천재고양이 ck,잠 먹었죠? 잘 먹었어요! 잘 먹었어요! 잘 먹었어요! 아유 잘 했었어요! 잘 했었어요?